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엑스에 여행 테스파를 열린다고 해서 이렇게 일찍부터 코엑스에 가는 중입니다 와 진짜 깜짝이야 지금은 3시고요 밖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네요 안녕 찬찬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네요 정말 열심히 하다가 드디어 2018년도 아 기타배하고 싶다 갈 때 여긴 길거리에 댄스 공연 아니냐며 오늘 기타 칠 줄 알아? 그게 되게... 되게 최인줄 아는 것처럼 치고 있길래 달 옆에 푸드 트럭이 있어요 여기 맥주 있네 맥주랑 스테이크랑 해서 먹을까? 여기 삼성역 쪽으로 조금 걸어오니까 여기도 푸드트럭이 있네요 다비 분식 미쳤어 아 킹킹밥 잘 먹겠습니다 쿠쿠쿠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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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아 잘먹겠습니다 음 맛있어? 응 스테이크를 먼저 먹어볼게요 맛있어 하하하하 와 진짜 맛있다 아 떡볶이 그 정도야? 응 뼈고서 그런가? 약간 국물 떡볶이라고 하지? 응 스테이크를 먹어볼게요 바로 이에 왔어 맛있게 하나 먹어볼까 튀김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이 오뎅 응 튀김 튀겨가지고 유미의 세포들 먹는구나 인기 완전 안장연하지 안 보는 사람이 어딨어 나 와 좋다 소리가 늦었네요 안녕 찬찬님입니다 하이 찬찬 하이 찬 하 찬 으악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루미 딱 두개씩 먹어도 되나요? 응 네가 먹고 싶으면은 여기서 나보고 먹지 말라고 해도 돼 현이 한번 이렇게 했으니까 아시죠? 항알충 여러분 항알 아시죠? 항알 한국만 할게 열심히 항알을 해줍니다 친구가 뭐가 없어요 떡 완전 쪄기쪄기 돼 이거 진짜 맛있어 음 떡이 진짜 맛있다 완전 쫄깃해 완전 쫄깃쫄깃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진짜 맛있다 정말 맛있다 항알 촉촉하게 너무 좋다 낮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캠프 이렇게 있고 제가 저번에 한 10일 연속 만났나요? 아닌가? 1일 연속 만났나? 음 야 뭐 하시나요? 나 못봤네 안 본 날보다 본 날이 더 많나요? 음 진짜 맛있다 응 바비가 실존 인물이었으면 좋겠어요 극세 의 극세 뷔바비 호모 걔가 어 하하하하 5분에 한 번씩으로 줄여주세요. 아프고 웃겨서 흘러. 밥 먹고 다시 돌아다닐 거예요. 지금 4시 조금 지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캠핑카들이 문을 열어요. 캠핑이나 글램핑할 때 쓰는 차 있잖아요. 이런 거? 아 나 이런 거 빌려가지고 캠핑 다니고 싶다. 빌릴 생각을 하지마. 사야지. 하나 배워갑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우리 아빠 이거 하나 사고 싶어 하던데. 6,900만원이래 언니. 내가 30대가 아니잖아. 아 응. 신발을 가라 신고. 웰컴. 어 오케이. 이렇게 차 운전한 TV도 있어. 이거 화장실이야? 그런데. 아 맞네. 주방도 있고. 캠핑카 안에 들어왔어요. 안방에 있어요. 하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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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언니 초대해줘서 고마워. 여기 이제 또. 여러분들 일로 오세요. 오고 싶으면. 아 그거 오픈커. 알아? 호비차 뽑았다. 널 데리러가. 음이. 노래인데 음이 없어. 귀여워. 이거 썸네일을 써도 되겠다. 여러분도 제가 또 호빈 향하러 왔으니까 사진도 이렇게 또 찍어줘야 돼요 나중에 화를 내거든요 아니 괜찮습니다 차 복귀까지 걸리신 시간이 한 5초만 더 타고 우와 제가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아직 조금밖에 안 됐는데 이게 뭔가 비슷해요 얼굴이 노랗게 뜨고 있을 거예요 공을 한 일주일 못 사서 이거 되게 하이퍼링 하이퍼리얼리즘 얼굴이 좀 노랗거든요 변비가 있잖아요 일주일 쌓이면 또 저렇게 되죠 맞아 맞아 하이퍼리얼리즘이네요 자신도 만나는 여행이랑 마음이 기분이 나는데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시작했다 다행히 제 턱 밑에 여드름은 그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다행히 제 턱 밑에 여드름은 그려주지 않습니다 아 그 있네요 아 그 있네요 아 네 심승이 어차피 턱이 없네 아 네 심승이 어차피 턱이 없네 어차피 심승이 없네 아 무턱 아 무턱 아 무턱 아 무턱 아 무턱이라서 저도 턱이 없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저도 턱이 없잖아요 우리 가족이 갈까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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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 여기 염색 안된 것부터 정말 하이퍼리어리즘이네요 여기만 염색중이거든요 머리가 더러운 걸 딱 보면 바로 캣치 턱도 없고 Can I upload it on YouTube? No problem Thank you I got a brennaroo I got a brennaroo Long long brennaroo I got a brennaroo She growing now Because she cannot live without that brennaroo Oh 귀여워 완성했어 가까이 하자 이렇게? 너무 비슷해 아 무턱으로? 아 무턱으로? 왜왜 나 이거 계속 때리고 아 이게 변태 떼지 이거거든요 근데 근데 여기에 증이 많은데 자꾸 여길 치네 중독된다봐 변태라서 자꾸 찔리고 싶나봐요 하나 둘 아 넘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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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냥 흑냥 오늘 입금해주시는 거 아시나요? 네 우리의 인연 여기까지고요 저는 약간 약간 이빨충이 되어가고 있어 이빨을 너무 많이 이빨을 내비쳤어 저는 저는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빨이 있어 말을 많이 해가지고 땡큐 베리맛 와 미디언 두당 아 아 아 그리고 아 아 아 어떤 달인데요 지금 도요는 들어왔는데 아직 안 오더워가지고 되게 크다 식사 어두운새 때까지 한 번만 가볼게요 저는 우주 재현 고추면 되나요? 아 네 감사합니다 여행 아트를 만나다 컨셉으로 여기 뭐 피라미드도 있고 에페탈도 있고 타지마할 아 귀엽다 북한에서 차를 마신다 티타임 나 좋아해요 나 좋아해요 귀엽다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5시 30분 정도 되었습니다 다 둘러보는데 얼추 두세 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먹은 시간도 있으니까 밥 먹는 시간 그리고 공연을 조금은 조금 더 본다면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까 무슨 덴마크 공연을 하던데 그거는 지금 제가 보지 못했어요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다 둘러보는데 생각으로 달래줘 하루가 끝나는 그 시간에 만나요 따뜻한 커피 한 잔 더 따뜻한 커피 한 잔 더 아 아